잠깐만요! 아유씨! 아유 뭐야 아유... 이럴 거면 요지 돌릴 거야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었어요? 심장이 잠깐 뛰었는데? 잠깐 대기! 여기 허허벌판이라서 맞을 확률이 농후함 어! 깜짝이야 우리 싫어하는 한국인이 있나? 남지자면 저드리고 생존자면 이겨드리고 그지? 그럼 잉두프리님 말고는 우리 전부 다 좋아하실 거야 그거는 우리의 문제인가? 아니 이제 그분이 강의 보면서 게임해서 무슨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게임을 해 재수는 좋은데? 해독기에 안 돌아가니까 답답해서 내가 돌린다 그냥 나는 기성룡의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에 좌우명을 잊지 않습니다 좌우명이였어요? 1침 아니었어요 그냥? 제 인생 좌우명이예요 아 인생 좌우명이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시발은 안좋아하지 않나 싶은데 시발이라뇨 시바친구입니다 그친구는 shiba 그거는 그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이 애초에 아니에요 그친구는 그냥 그건 쌍욕이에요 욕하시네 그냥? 맹수? 뭐라는거야? 북극곰을 북극곰이 향이 내냐고요? 북극곰의 향기 북극곰은 코카콜라지 무슨 소리야 살짝 남극 가고 싶나 보시네 남극은 펭귄 북극의 북극곰이지 그래서 그래서 우산이네? 야 우산이면 이거 가운데 못 돌리겠는데? 어? 와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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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냐? 날아갈거 같은데? 빨리가요 오! 나이스샷! 용병한테 가둬버려 안돼요 헸헸헵 용병 깜짝 못뿌져나? 잠깐만요 아유씨 아이 뭐야 이런거면 왜지 돌릴거야 나한테 오는거 아니었어요? 심장이 잠깐 뛰었는데 잠깐 대기 여기 허어볼판이라서 맞을 확률이 농후함 어이 깜짝이야 와아아아 심장도 안뛰는데 저러고 있는거 봐 난쟁이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난쟁이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난쟁이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내 차례다 일하다가 이렇게 또 오맨을 아 치고 가신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화이팅하십시오 이거 언젠가는 또 저희가 또 큰 성공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면 그동안 전동걸림 살렸어요 그만하이소 5만원이면 돌아오셔서 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살짝 듭니다만 번개랑 번개맨이야 이거 탐사원이 어그로 끌어져야되는거 아니냐구요? 아 저는 그런거 없습니다 자석좀 자석좀 빨리 아 여길 그냥 빨리 없애는게 낫지 않을까 동일이다 이거는 동일아니었나 방금 오 더럽게 빨라 에이 어이 근데 우산 날린다 우산 날린다 빨리가요 돌핀과자 날아갈수도 있음 알수없음 알수없음 심장이 계속 뛰지 아 걸어간다 걸어간다 온맨은 온맨은 까뭇눈을 떠 날아왔는데 날아갈수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걸어온게 아니야 잘못하고 아니 여기서 쓱 가가지고 걸어가다가 날아갔을걸요 잘가삼 헤덕 두개 처리자 헤덕 저기 돌려야겠는데 그러면은 용맹인이 저기 돌리고 있고 주변에 돌리기는 살짝 견제에 걱정이 되고 잠시 전에만 살려주면 좋겠는데 진짜로 너무 근데 용병이 하필이면 지수여가지고 에이 살아나 에이 저거 휘르륵하면 되지 그럼 미리 넘어가주면 어 좋아 이거 용병이 맞는건 좋은데 어 서투린건 안좋은데 조용히해야지 맹인이 거의 묘지에 돌리고 있어요 빨리가요 어 오케이 어떠냐 어떠냐 돌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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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돌아갔으니까 딱 괜찮아 어이 나팡감정맹이 믿고가 있어다구 뭐야 괴맹일거 아니야 봐봐 내가 어그로 끌리면 안됐었다니까 해독해들이 나보다 어그로 잘 끌잖아요 에? 오토는 해독도 못해 자석은 잘 붙이네 오케이 엄마는 궁금하지 하나만 잘하면 내 인생은 스페셜리스트야 뭐야 뭐야 왜 저기까지 날아가셨어요 어 저걸 맞네 그러게요 날아오시고 여기서 대기 화사기 발짝하고 싶었어 아 맹인이 여기 돌리고 계시네 오케이 붙어 붙어 왜냐면 이제 구십 몇 퍼거든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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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이이이이잉 여기에서 대기 맞아줘야지 쩔 어 암말네 다툭 불사람 pant wo 총 s óc pin 아 지 어디가셨어요 아 acquisition ners Kids 맹인이 걸릴 것 같던데 이러면은? 여기로 날아갔는디? 거기로 날아갔어? 용병님 어디 가셨는데 방금 내 옆에 있었는데? 어 여깄네? 파이디 혹시 개구의 위치를 보셨는감? 여긴 아님 여긴감? 문 열어주세요 이쪽 막였거든요? 그쪽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제 뭐야? 아 맹인님 여기... 어? 아니었어? 보통 저기 있대 저기 없는디? 묘지... 묘지 쪽이야? 맞았다 여기 478하구 맹인은 어딨는거야? 맹인은 그대로 여는 것 같던데? 저기 저쪽 라인에? 어 저쪽 라인에서 해돋길 터뜨린게 아니었는데? 근데 용병이 또 맞은거 같은데? 그럼 맹인님 어딨어? 그러게 우리 여기 왔는데 개구탈출을 울리시는군가? 연거 아냐 그냥? 용병... 어? 야 좀 안으로도 여기서 하자 불안해 여기 와봐 이쪽까지? 손을 살리러 가냐 이거? 그런데?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쟤네한테? 어 어 나간다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우리 동시에 발달한거 보면 알거야 학교 아냐 여기 맘 1 용병이 용병도 심장이 뛰긴하네 독 torte 좋고 익명 아 irgendwo 맹인은 안전하게 탈출할려고 하는거 같고 컷 감전 지리자라 지리자라 이러고 바로 날아가도 이미 늦었죠 어이 안되지 게다가 백이잖아 백이 팬치지 거진 어마이아이 깜찍이야 네? 아 만류 끝났구나 게다가 어 뭐야 뭐야 방송 방송 왜 살린거지? 하시는데 이길라고 살린거죠 결과론 결과론 아 근데 맹인이 여기서 터트려가지고 여기 오는 줄 알았어 담사 오그로 끌었으면 사미나드 각이었나요? 사미나드 무승부 각이었습니다 인력 버그컷 나가지고 용병 가서 더블다운 당하고 맹인 해독하다가 갑자기 견제 당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런 끔찍한 시나리오였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닥터 워트레인지입니다 닥터 워트레인지 닥터였죠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이 오늘 없으세요 당연히 생신이라 하셔가지고 오늘 수과를 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송은 안보시겠지만 축하드려요 다시 보기를 통해 볼 수도 있겠죠 에에에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파이팅 와 뭐야 이제 죽었어 하지만 아다각이지 이거 워터 샤머니 가는게 낫겠죠? 응 지금 한 대평 타면 죽어가지고 같이 가는게 나을라나? 동봉이라서 그 편이 좋을지도 먼저 갈게요 좀 찍어주세요 먼저 갈게요 좀 찍어주세요 쩝쩝 아 뭐야 아 진짜 미안 아 나 진짜 미안 난줄 알거 아냐 이 사람아 아니야 난줄 모르겠지? 아 나 맹인인걸 강가했어 너무 빠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그냥 슈퍼 주면 안되나? 저기서 샤머니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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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받아줘 암자님이랑 핑 좀 찍어주세요 나 나 이미 찍었어 안쪽에서 받을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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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꼼짝 이겼어 이러면은 베이스 아 다행이다 아 역시 돌핑군은 우릴 실망시키지 않아 아니 사람을 무디티에서는 무조건 전으로 챙기나?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아니 을요 제일 잘해봐 4번은 2번은 5번은 통건 갈아주니까 이 boot 2번은 2번은 1번은 2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